현대 대수 현대 대수 현대 대수 현대 대수 네, 오늘은 현대 대수 개강이고요. 간단하게 OTA 하고 시작하죠. 현대 대수 현대 대수는 가장 긴 주차 과정 8주 과정입니다. 일단 수강하시는 분들 저희 카페에 오셔서 등업 신청을 하시고요. 등업방법 내용 적으셔서 등업하시면 되겠고 등업글 지우지 마시고 닉네임 변경 불가합니다. 비데스로는 가능하고요. 카페에는 각종 테스트나 과제, 종합문제 이런 풀이들이 올라가고요.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업자료 2024고란에 현대 대수학란 고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수업 시작 전에 개념 테스트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1주차 오늘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 9시까지 오셔가지고 1주차에 대한 내용을 개념 테스트로 이제 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복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정리, 트루포스 문제, 예제 변형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인강생분들은 지스쿨 자료실에 제공이 되고요. 직강생분들은 당일날 프린트 그리고 직강생 전용관에도 제공이 됩니다. 직강생 전용관이라는 것은 지스쿨 사이트의 오른쪽 상단에 전체 메뉴 있어요. 거기 눌러보시면 바로 직강생 전용관이라는 곳이 있고 직강생 보충관이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 테스트는 직강생분들만 채점이 되고요. 당일 9시 35분까지 제출을 해야겠어요. 그것만 채점이 되고 당일 제가 수업 끝나고 채점을 해서 메일로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풀이가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는 카페에 제공이 됩니다. 정의 정리 이런 것들은 풀이가 없고요. 이런 것들은 풀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개념 테스트는 제공은 하지만 채점은 없겠습니다. 8주차 내용에 대한 개념 테스트 그건 이제 9주차가 우리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자료는 제공은 하되 채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매주 과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곳에 제공이 되겠고 카페에 프리가 제공이 되고요. 직강생분들은 모두 인강생분들은 1, 6월, 8월 패키지생분들만 채점이 가능하고요. 단 기한 내에 제출한 것만 가능합니다. 토요일 수업이니까 토요일 수업이니까 수요일 그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을 하셔야겠고요. 업로드는 이제 일요일날 오전 중으로 올라가요. 자료, 웬만한 자료들이 다 일요일날 오전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빨리 풀어볼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제가 받는 것이고 또 그 주 토요일 중으로 제공을 다시 해드리는 거고 메일로 발송은 안 됩니다. 직강생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걸 받아야겠어요. 그리고 제출 방법은 그 제가 제공한 과제 양식 파일에 혹은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다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연습장에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제출하는 거는 안 되겠습니다. 직강생분들 그래서 직접 제출하시거나 그래서 이제 위상수학을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수요일날 와서 제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메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다. 인강생분들은 지수클 그 첨산란이 있어요. 거기에 스캔해가지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이제 해당하는 거는 다 채점이 안 되는데요. 기한 늦은 거 그 다음에 이름 쓰지 않은 거 이것도 안 돼요. 이름 쓰지 않은 거 채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공한 과제 파일에 풀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하지 않은 거 뭐 여러 개로 막 합쳐서 압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건 안 되고 그냥 하나의 pdf 파일로 딱 깔끔하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에 종합문제하고 역대기출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같은 곳에 제공이 되고 역시 풀이 종합문제 풀이는 이제 카페 업로드가 되는데 역대기출문제 풀이는 우리가 수업시간에 역대기출문제를 하기 때문에 판서노트 혹은 제가 과제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제풀이 거기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채점은 없고요. 그리고 역대기출문제는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푸는데 다시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특히 이제 하반기 때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에 그리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수업 후에 하시면 되겠고 직강생분들은 그래서 또 카페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페에도 질문하셔도 되고요. 수강과목 수업 관련 내용의 하나고요. 기하는 직강생분들은 이제 개강일부터 종강일 해가지고 감옥주차 곱하기 5일 이렇게 되는데 현대대수학은 우리가 오늘 3월 11일 개강을 했고 4월 29일날 종강을 하고요. 그래서 8주차 곱하기 5 곱해서 6월 8일까지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인강생분들은 이제 각자 신청하는 그 기간이 다르니까 신청한 수강 기간 동안 질문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자료 판서 노트 이제 판서 조교님이 제가 판서 한 거를 이제 필기를 해가지고 그 노트를 제공을 하는데요. 역시 같은 곳에 제공이 되고 직강 수업 다음날에 오전중에 제공이 됩니다. 업로드가 되고요. 서브노트는 이제 증명을 우리가 쓰지 않고 하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타이핑해서 서브노트로 제공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같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강생분들 영상 관련 문제나 자료 인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학원에 문의를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표는 9시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9시부터죠. 그래서 오셔서 개념 테스트 보시고 그 다음에 1시간 15분 정도씩 수업을 하고요. 춘의 시간은 15분 끝나는 시간으로부터 15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점심시간도 역시 2교시 끝나고 시간부터 1시간 10분 그렇게 가지시면 되겠고 역시 이제 똑같고 5교시는 대략 한 50분 정도 잡아놨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더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좀 더 길게 혹은 짧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혹시나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질문하실 분 하시면 되겠고 스터디 지금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거 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오늘 또 새로 오셔가지고 스터디를 또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이쪽 조교님 있거든요. 설문지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점심시간 때까지 제출하시면은 제가 구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대수학 최근 출제 경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출제가 됐고요. 일단 문제 수 자체가 문제 배점이 일단은 큽니다. 뭐 한때는 12점 11점 5점짜리 있을 때 뭐 이렇게 했고 어쨌든 이제 그 5점짜리가 없을 정도부터는 이제 한 10점 최대 10점까지. 왜냐면 2점 아니면 4점이니까 4점 2개 2점 하나 최대로 나오면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다. 한 시험에서 문제가 3개다 지금. 비중이 엄청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고 현대대수학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파트가 특히 이제 군 한 채 그렇게 나뉘게 되죠. 그러면 딱 3문제 내는데 군 한 채니까 각각 하나씩 낼 가능성이 일단은 매우 높고 근데 꼭 3문제가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2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뭐 3문제 나왔다가 지금 21학년도에 2문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22학년도에 3문제 작년에 2문제. 그럼 24학년도는 몇 문제입니까? 3문제인가요? 응. 자 그럼 어쨌든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꼭 그러진 않겠지만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비중이 이제 크고 이제 출제 파트는 당연히 뭐 군 한 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군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오늘 하게 될 이제 순환군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순환군이라는 말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순환군 순환군 순환 부분군 뭐 순환군 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군에서 또 중요한 거 뽑으라고 하면 정규부분군. 그것에 관련 있는 또 잉여군. 이런 것들이 이제 군에서 낸다면 그런 거를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환에 가서는 군에서의 정규부분군하고 대응되는 게 또 아이디얼. 이런 게 있어요. 꼭 또 잉여군하고 대응되는 게 잉여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채에 가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갈로아이론. 갈로아이론이 매년 이렇게 계속 나왔죠. 너무 내다 보니까 점점 난이도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좀 틀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또 다른 데서 조금 내기도 하고 뭐 약간 요새는 좀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원분학대체도 좀 많이 건들고 있고 유한체가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언젠간 또 한 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올 시기가 이제 계속 되고 있어요.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단계죠.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특징 및 공부 방향 살펴보면 일단은 현대대수학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정수론 그다음에 선형대수학 이 두 개는 어느 정도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정수론은 보통 군환에서 보통 많이 쓰이고 선형대수는 채에 들어가면 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겠고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군환체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위상수학과 마찬가지로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역시 내용을 자주 보셔야겠고 생각을 많이 해야 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려야 겠어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쉬워지게 최대한 익숙해져야 겠고 그리고 이제 양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양은 엄청 많은데 사실 세 문제 밖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출제자들은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쓰이는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한이도도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내용을 좀 깊게 공부할 필요는 있다. 현대대수학과 해석학 이런 주요 과목들은. 그리고 내용이 역시 방대하니까 공부 기간 또한 역시 길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조금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절대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끈기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내가 조금 힘들어도 100% 다 소화는 아직 못하더라도 일단 한 번 끝,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끝까지는 가보자. 그런 마인드로라도 한 번은 끝까지 좀 끝내야 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내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역시 보충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더불어서 많은 문제 풀면서 좀 꼼꼼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겠습니다. 됐죠? 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좀 뭐 엄포를 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8주다 보니까 중간에 좀 지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좀 미리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드시 끝까지 여기 있는 분들 꼭 끝까지 가야 됩니다. 8주에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한번 보세요.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 끝까지 있나 없나. 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시작해보죠. 오늘 1주차 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군을 정의하기 위해서 연산이 필요한데요. 2항 연산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죠.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에 대해서 사상 A하고 A 곱집합에서 A로 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사상. 그래서 순서쌍 넣게 되면 그 원소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대응되는 원소. 어쨌든 이제 이런 함수를 A의 2항 연산이라고 한다. 항 두 개 사이에, 항 두 개 사이에 연산이니까 2항, binary operation 해가지고 2항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4측 연산 같은 것들, 1 더하기 3 해서 한 숫자로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4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2항 연산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F라는 함수 기호를 이렇게 표기하기는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냥 이 X하고 Y 사이에 연산 기호를 하나 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니면 뭐 스타, 별표 같은 거. 그런 거 넣어서 나타내죠. 보통.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기호,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겠다. 이것보다 이제 훨씬 더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때 얘를 A의 역시 2항 연산이라고 하겠다. A의 2항 연산 얘가 정의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군을 우리가 또 정의를 해보면은 일단 공집합이 아닌 집합, 당연하겠고. 2항 연산이 정의되어 있어야겠어요. G에 이제 연산이, 연산을 장착시키는데 2항 연산, 얘를 장착시키겠어요. 근데 이제 2항 연산이 우리가 새롭게 정의가 되면은 이게 이제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어요. 새롭게 정의하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얘는 2항 연산은 함수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질을 우리가 편전을 해야 되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일가성. 값을 하나로 주는 값. 하나의 값. 하나의 값. 일가성. 어떤 두 개의 항을 연산했는데 하나는 3으로 가고 하나는 5로 가고 이렇게 되면 함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값으로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닫힘성.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이제 한 집합에서 뭐하고 뭐를 더했는데 그 집합에 있는 원소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닫혀있다. Closedness.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일가성은 보통 거의 자명하고요. 요 닫힘성은 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군에다가 연산을, 2항 연산을 새롭게 정의를 하면은 요 닫힘성은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이제 2항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G에 이제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것을 군이라고 하는데 이미 ABC에 대해 가지고 요 세 가지 연산, 세 가지 공리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요거에요. A, B, C 세 개의 원소를 이제 연산을 하는데 A, B 먼저 하고 C를 나중에 하나 B, C를 먼저 하고 A를 나중에 하나 결과가 같아야 된다. 뭔가 이제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하려면은 연산을 좀 시행하려면 이 정도는 좀 되줘야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결합을 풀고 그렇죠? 얘랑 먼저 해도 이런 것조차도 안 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기본적인 게 항등원, G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어떤 원소랑 연산을 했는데 그 원소가 다시 나오게 해주는 원소가 있어야 겠어요. 어느 쪽이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E라고 한다. 항등원이라고 한다. E라고 쓰고요. 그리고 역시 또 G의 각 원소에 대해서 각 원소 A에 대해서 어떤 원소를 이제 연산을 했는데 그 항등원이 나오게 해주는 원소도 있어야 겠어요. 요건 P. 얘를 A의 역원이라고 한다. 주의할 점은 이제 항등원은 G의 모든 A에 대해서 원소 하나 있는 거고 이 3번 역원은 각각의 원소 For each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하나씩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 얘가 지금 군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이 어떻게 지금 돼 있는 거냐면 일단은 항등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군 전체에서 그냥 유일하게 하나 딱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군에서 어떤 원소를 임의로 생각을 해요. 아무 원소. 생각을 하게 되면 얘에 대응하는 어떤 원소. 역원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또 유일하게 있다. 사실 유일하게 있어요. 군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전체 항등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원소 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역원이 있고 물론 이제 이 역원이 서로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의 친구가 있다. 단짝 친구가 계속 있다라는 거. 요런 것을 만족을 해줘야 겠어요. 결합법칙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군이 되면 요게 군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1차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죠. 이런 1차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x를 풀려고 한다면 a에 뭘 곱합니까? 역원을 우리가 취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역원을 취해주죠. 역원이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얘는. 결합을 또 풀어야겠죠. 결합을 얘로 해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얘는. 항등원 아닙니까? 맞죠? 그럼 항등원 연산했으니까 자기 자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x는 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군이 되면은 이런 1차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1차방정식을 기본적으로 최소한 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군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참고 내용 또 보면은 그 2항 연산이 이제 군의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쥐 금마 동글뱅이.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매번 또 이렇게 하기가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연산은 계속 지금 다루는 게 이 동그라미 하나인데 자꾸 계속 저 표현을 쓰기는 좀 번거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공통의 소지가 없을 때는 그냥 간단히 군, 쥐 이렇게 그냥 나타내겠다라는 것이고 그 동그라미도 이제 귀찮아요. 그냥 이제 보통 생략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항 연산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조건. 결합 법칙만 만족시키면은 반군이라고 하겠어요. 세미그룹 반군이라고 하고 항등원까지 만족시키면 거기에다가 모노이드라고 하겠어요. 이건 진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군 또 종류 중에 아벨군이라는 게 있죠. 뭐냐면 이미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순서 바꿔도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다. A, B 연산 하나. B, A 연산 하나. 근데 이게 모든 원소 A, B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도 같으면 걔는 쥐를 아벨군 혹은 가환군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벨군이 아닌 것을 비아벨군, 비가환군이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아벨군이라는 말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환군이라는 말을 당연히 써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가환, 환 또 이제 뒤에 가서 환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그 아벨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가환을 줄 거거든요. 말을. 아벨, 환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가환, 환 이런 말을 자주 써도. 그러면 그쪽에다 가환을 줄 거니까 군 쪽에다가 우리가 아벨이라는 말을 더 쓰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군의 종류 중에는 우리가 곱셈군, 덧셈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산이 어떻게 돌아가냐라는 걸로 나타낸 건데 일반적으로 별 말 없으면 곱셈적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곱셈군이고 일반적으로는 특별하게 덧셈군이 있을 수 있다. 이 덧셈군은 우리가 아벨군으로 가정을 하겠어요. 곱셈군은 일반적이니까 뭐 아벨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이제 덧셈군이라고 하면 아벨군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연산이, 연산. 곱셈군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생략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곱셈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연산이. 그리고 덧셈은 그대로 이렇게. 곱셈은 보통 생략할 수 있지만 덧셈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N번 연산하는 거. N번 연산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것이고 덧셈을 N번 하는 거는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항등원은 항등원은 뭐 그냥 똑같이 다 2로 나타내요. 그냥 2. 혹은 뭐 여기 1 혹은 0.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냥 항등원은 2로 나타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역원. A의 역원. A의 역원 표시는 이렇게 쓰겠어요. 그리고 덧셈군에서의 역원은 이렇게 쓰겠어요. 알겠죠?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A. 덧셈군인데 곱셈군처럼 표현을 하는 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덧셈군이면 덧셈군처럼 이렇게 연산을 시행해서 나타내야겠어요. 이건 일반적인 곱셈군이고. 됐죠? 그리고 이제 군의 위수에 대한 건데 읽어놓고 당연히 이제 군 집합위에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집합이 이제 유한 집합일 수도 있고 무한 집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한 집합이면 무한군. 유한 집합이면 유한군이라고 하겠고 G 절대값 표시. 이 표시는 이제 말 그대로 집합의 농도를 얘기하죠. 집합의 농도.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이렇게 G의 농도가 N이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N이라는 거죠. 바로 이 N을 G의 위수라고 하겠다. 무한군이면 이제 무한내기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위수가 무한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봤는데 그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군이 되죠. 첫 번째 정수 집합 유리수 실수 복소수 집합에서 덧셈 연산 있는 거. 그렇죠. 알고 있는 거. 다 군이 됩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결합법칙 당연히 다 만족을 하고요. 항등원. 0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원소에 대해서 역원 있겠어요. A가 있으면 마이너스 A. 답 당연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군이 되겠다. 근데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없는 집합이 하나 있는데 무리수. 무리수 집합에 덧셈을 줬다. 이거는 이제 군이 되겠는가. 안 된다. 이거는 군이 안 된다. 왜 안 되죠? 항등원이 없죠. 어떤 무리수에다가 어떤 원소를 더해서 그 무리수가 그대로 나오게 하는 원소가 이 무리수에 있습니까? 무리수 집합에 없죠. 그래서 얘는 군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군이 되죠. 이거는 이제 이 위에 거는 덧셈 군이고. 그렇죠. 위에 건 덧셈 군이고. 이 밑에 두 개 이것들은 다 곱셈 군이죠. Q스타, R스타, C스타 이렇게 돼 있는데 스타라고 하는 거는 0 뺀 거예요. 그 집합에서 0만 뺀 거. 보통 그걸 나타냅니다. 0 뺀 거. 여기서 이제 지금 뭐가 하나 빠졌는데 그 위에랑 비교를 했을 때 하나 부족한데 G스타. 얘. 얘가 지금 없는데 얘는 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되죠. 그렇죠. 곱셈에 대한 항등원. 항등원. 1. 그거는 이제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2의 역원. 이건 뭡니까? 2에다가 곱해가. 정수 뭐 곱해야 1이 됩니까? 없죠. 그런 건 정수에서. 따라서 얘도 군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Q플러스, R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뭘 나타내냐면 단, F가 이제 실수의 부분 집합일 때 F플러스 이거는 F에 있는 원소 중에서 양수들 모임이라는 거예요. 양수들 모임.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C플러스라는 거는 C플러스 곱셈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죠. 복수수 우리 아직 안 했지만 복수수에서 양수 음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이상한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실수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정의하겠고요. 이건 정의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플러스 이런 건 얘기를 해 줄 수는 있죠.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어요. G플러스. 여기다가 곱셈. 이것도 역시 군이 된다 안 된다? 군? 안 되죠. 그렇죠. 왜 안 되죠? 이것도 역시 결국엔 이제 자연수 집합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E에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나오는 얘가 G에 N 그러니까 이제 곱집합 N번 한 거죠. N개 곱집합 한 거 이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것도 군이 된다. 버셈은 뒤에 가서 이제 직적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연산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G2다 여기 G에 이승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A, B 플러스 C, D 하면은 앞에 좌표끼리 더하고 두 번째 좌표끼리 더하고 그렇게 이제 연산이 정의가 된 거예요.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거 역시 군이 되겠어요. 얘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행렬들 모임이거든요. 선대에서 했지만은 M 곱하기 N 행렬들 모임이에요. 실수성분으로 하고 있고 그거 더셈에 대해서 군이 되죠. 선용대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항등은 영행렬이겠고 A라는 행렬에 이거는 마이너스 A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군이 됩니다. 아벨군인가요? 아벨군이죠. 더셈은 대한건 더셈군이니까 무조건 아벨군입니다. 맞죠? 이런거 다 덧셈 필터입니다. 아벨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개 또 하나 살펴보면은 복소수 집합에서 가져온 군들인데 첫번째로 U 라는거는 얘입니다. 이걸로 줬어요. 지의 크기가 1인거 지의 크기가 1인거 복소수에서 크기 하면은 원점까지 원점에서부터 G가 여기있다 이 거리를 이거요. 복소평면에서 G 그렇죠? 복소평면에서 원점에서의 거리 그러면 이제 G라고 하는거는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I 실수 AB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G의 크기 라고 하는거는 요만큼이 A고 여기 또 삼각형 그러면 B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당연히 이제 지의 크기는 얘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크기가 1인거 그러면 여기 복소평면에 단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단위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긁어모은거에요. C스타 한거는 이제 당연히 0 뺀거 그 얘기 한거고 그래서 제를 우리가 또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은 복소에서 우리가 다 할거에요. 복소에서 그냥 조금 미리 좀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수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2의 I 세타 요렇게 이 세타라고 하는거는 평각 이 I는 마이너스 1의 양의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타는 0부터 B파이 평각이라고 하는거는 이 양의실수 측에서 이 돌아간 각 요게 지금 세타가 돼요. 돌아간 각 그래서 0부터 여기까지 이 파이 전까지 나타내게 되면 한바퀴 쭉 다 돌게 되는거니까 물론 이제 실수라고 하긴 해도 돼요. 요렇게 하면 딱 하나씩만 나오게 되는거고 실수라고 하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거고 그래서 그래 보면 요기가 1인거죠. 그리고 요점은 뭐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평각 세타가 되는거고 여기가 이 I 세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직교 형식으로 나타내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건거죠. 우리가 이제 원래 직교 형식으로 A 플러스 BI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각을 사용해서 요렇게 당연히 나타낼 수가 있고 쓰기 너무 힘들어요. 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고 어쨌든 이제 요 점들 요 단위원에 있는 집합을 우리가 U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군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고셈에 대해서 좀 닫혀있는가 다침성 우리가 좀 판정을 해줘야겠는데요. 판단을 임의의 두 점 생각을 하죠. 지원 G2 그러면은 지원 G2를 U에서 뽑았을 때 얘를 지금 저 곱셈군이니까 곱한 것도 역시 U에 들어가겠는가 이걸 봐야 돼요. 곱한 것도 U에 들어가겠는가는 곱한 것이 저 U의 조건제시법을 만족하겠는가 라는 것을 봐야겠죠. 한마디로 G1 곱하기 G2의 크기가 역시 1이 되어야겠어요. 근데 이제 두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의 크기의 곱과 같아지겠고 그러면은 얘 크기 1이고 얘도 크기 1이니까 곱해서 1 이렇게 돼가지고 두 원소의 곱은 U에 속하게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결합법칙 봐야겠어요. 결합법칙 그래서 이미 세 원소 G1 G2 G3 에 대해서 G1 G2 먼저 하고 G3 하나 G2 G3 먼저 하고 G1 하나 이것이 결과가 같다. 라는 거 근데 뭐 엄밀하게 보여주려면 얘를 뭐 A 플러스 BI 얘를 C 플러스 DI E 플러스 FI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전개해가지고 보여줘야겠죠. 그렇게 하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좀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U는 지금 보다시피 C스타 복소수집합에서 0 뺀 원소의 부분집합이에요. 맞죠?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근데 아까 위에서 봤지만 C스타에 이 곱셈 연산 같은 지금 복소수 곱셈인데 그 연산에 대해서 뭘 이뤘냐면 군을 이뤘어요. 맞죠? 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부분집합이거든요. U가 자 U에서 이제 이렇게 원소 3개 뽑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가 성립이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근데 U에 있는 원소는 어차피 C스타에 있는 거기 때문에 C스타에서 이 식이 성립하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C스타에서 C스타에서 C스타에 있는 식으로 보자 이거지. 당연히 C스타는 성립하죠. 군이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같은 연산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그 군의 부분집합이다.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결합법칙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분집합이 되면 C스타에 있는 식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등원 항등원이죠. 임의원소 모든 원소 G에 대해서 G에다가 뭘 곱해야 다시 G가 되겠는가. 그거는 이제 1인 거 알고 있죠. G 곱하기 G 그런데 이제 그 1이 U에 있겠는가. 항등원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건데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1의 크기가 1이니까. 그렇죠? 1의 크기는 1이니까. 당연하겠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항등원이란다 이거지. 얘가 항등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 역원이죠. U의 각 원소. 자 이렇게 이제 같은 기호를 쓰긴 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는 For all 이라는 거고 For each 라는 거예요. 어쨌든 U의 각 원소 G에 대해서 G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항등원이 나오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뭡니까? 1 되겠죠. 이거. 그리고 U에는 이제 0이 없기 때문에 G분의 1 잘 정의. 역수 잘 정의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G분의 1이 U에 속하겠는가. 속한다. 이유는 G분의 1의 크기. 이 복소수 A분의 B 크기는 각각의 크기 분의 1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1분의 1이 되가지고 1이 되니까 맞다. 그래서 군이 되겠어. 군이. 그래서 지금 연산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여기서 내가 점을 하나 뽑았다. G1을 하나 뽑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G2를 하나 뽑았다.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은 평각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에 G1 G2 곱한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이 집합 안에 쏙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의 값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에 뭐 G가 있다. 요거지. 얘의 G에 여거는 그러면 어디 있는가. 여거는 바로 이 실수축 대칭으로 여기 있겠어요. 여기. 그치. 얘가 그 G 요거는 이제 사실 실수축 대칭이 있기 때문에 허수부의 보로 반대로 한 거거든요. 그건 아시겠지만 G 켤레예요. 그렇죠. 켤레 복수수.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G분의 1이 되겠어. 물론 이제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제. 요렇게.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G의 크기는 몇이냐면은 G의 크기는 1이에요. 그렇죠. G의 크기는 1이고 그러면 크기 제곱한 것도 당연히 1이에요. 어. 그러면 얘는 뭐랑 같냐면은 G에다가 G 켤레 이렇게 곱한 거랑 같게 돼요. 왜냐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 얘는 A 플러스 BI 얘는 A 마이너스 BI 곱하게 되면은 나오거든요. 같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 G랑 G 바 곱하게 되면 1인 거니까 이 G 바가 역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라는 거 그래서 뭐 연산 저렇게 돌아가고 항등원 저기 1 있고 역원은 켤레 복수수가 되는 것이고 요렇게 지금 돌아가는 구조를 갖게 되는 그런 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C스타에서 이제 또 다른 부분 지표 갖고 오는데 이번에는 G에 N승이 1이에요. N승이 1 되는 거. N번 곱해가지고 1 되는 거. 한마디로 1의 N제곱근이죠. 1의 N제곱근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가 UN이라고 할게요. 역시 이제 그 복수수 곱셈에 대해서 얘도 군이 된다라는 거. G N제곱근은 요거 우리 또 복수수관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애들이 되냐면은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면 얘 크기도 사실은 1이거든요. 그래서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면 E에 I 어떤 세타. 그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N제곱근들의 평각은 뭐가 되냐면은 2K파일을 나눈 거. 요게 되겠어요. 그래서 K는 0 1 부터 N-1 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N개가 있어요. 얘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려보면은 제가 이제 UN이라는 애도 어쨌든 크기가 1이거든요. 원소가. 그래서 단위원에 놓여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1이 있고 아, 잠깐만. 이거를 요건 실선으로 안 그릴게요. 단위원에 있는 점을 다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점선으로 일단 나타내고 요점이 있죠. 일단은. 요점이 들어가요.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기 그 2파일을 N등분해요. 네. 이 파일을 N등분하는 첫 번째. 그래서 얘가 N분의 2파이가 되는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더해요. 한 번 더. 그러면 N분의 2파이에다가 2가 또 곱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요만큼 또 가능. 세 번째. 요만큼 가능. 네 번째. 이만큼.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점이 쭉쭉쭉쭉쭉 찍혀서 요렇게 계속 온다. 결국에는 요. 이게. 이 선을 이제 다 잊게 되면은 정앵각형이 되는거에요. 정앵각형. 그래서 이 점들은 사실 정앵각형들의 꼭지점들이 되겠어요. UN이라는 것이. 됐죠. 자. 얘도 그러면은 군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역시 닫혀있는가. G1. G2. UN에서 뽑았어요. 그럼 이제 곱한 것도 UN에 들어가는가. 라는 거는 곱한 것도 N제곱근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요거에 N승에서 1이 되는가. 라는 건데 G1. G2. 를 N번 곱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G1. G2. G1. G2. 이렇게 쭉 곱하게 되는데 결국엔 얘네들이 교환이 지금 가능하거든요. 시스타는 아벨군이니까. 그거에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G1에 N승. G2에 N승. 이게 되고 결국엔 또 1 곱하기 1 돼서 1. 된다. 이 말은 즉슨 역시 닫혀있다. 연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합법칙 역시 만족을 하는 건데 아까랑 U가 같겠어요. U에는 지금 누구의 부분집합이냐면 C스타. 요거의 부분집합인데 이 C스타의 곱셈연산. 얘가 뭐가 되니까? 군이 되니까. 결합법칙 성립한다고. 요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등원. 유엔에 있는 임의 원소. 지에 대해서 지에다가 뭘 곱해야 다시 지가 되겠는가. 그거 1. 있죠. 이렇게 되고 1은 그러면 유엔에 들어가겠는가. 이건데 들어가죠. 당연히. 1에 N승 역시 1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역원. for each 각 원소. 유엔의 각 원소 지에 대해서 지에다가 뭘 곱해야 항등원 1이 나오겠는가. 그건 역시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지에 N승이 1이거든요. 따라서 지에 N-1승. 요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면 지에 N-1승. 얘는 유엔에 속하겠는가. 속한다. 얘의 지에 N-1승에 N승. 하게 되면 요거 자리 바꿀 수 있거든요. N-1승. 그러면 1. 그거 N-1승. 1. 그래서 요게 성립이 된다. 라는 거. 어. 그래가지고 다시 요걸로 보면은 1이 요게 지금 항등원이에요. 요게 항등원. 그리고 요걸 만약에 G1으로 하고 요걸 만약에 G2라고 하게 되면 꼭지점 중에 요거 요거. 그럼 요평각을 한 번 더 더하게 되니까 요기가 바로 G1 곱하기 G2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요 안에서 연산을 하게 되면 정앵각형대로 꼭지점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 닫혀있다.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역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요거를 G라고 한다면은 역시 얘가 되겠어요. 켤레가 역시 역원이 되겠습니다. 얘가 G 분의 1. G 인버스. 얘랑 같고 G의 n-1승. 요거랑 같다. 요거 맞죠? 당연히. 지 곱해지면 Gn승 1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다 지금 같은 말이 되겠어요. 같은 애가. 됐죠? 그래서 얘가 이제 군이 됩니다. 얘도. 오. 오. 오.